눈 치우는 게 정말 새벽 2시에도 일어나고 한마디로 계속 치우는 거 아니에요, 그냥? 계속 치우는데. 너무 고생이겠다. 계속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계속 치워.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해요? 계속 치워야 돼. 계속 오잖아요. 그게 또 계속. 그게 뭐예요? 그러니까. 싸움보다, 싸움보다. 와, 내가 여기 초소 안에다가 근무소다 새벽에 낙세했거든. 미래의 슈퍼스타 이보연. 아이고. 이러겠네, 슈퍼스타. 네, 제가 썼어요. 이제 지금 연예인이 됐으니까 추억으로 여담으로 남길 수 있는 게 항상 밤이 되면 혼자서 말없이 마임 연습하고 연기 연습하고. 그리고 사실은 뭐 너무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. 이 외모가, 이 외모가 일어나고 몽타조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저는 연예인이 될지 몰랐거든요. 아니, 아하. 아니, 왜 이렇게 하나 했더니 이거였네. 모든 부대원들 생각했네요. 네. 제가 군 생활하면서 근무 끝나고 한 바퀴 돌면서 오후에 들어오는데 어떤 사복 입으신 분이 안을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가서 여기 근처에 오시면 안 됩니다.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? 자기 여기 전역자라고. 한 5년 정도 됐는데 너무 그리워서 지금 와이프 될 사람이랑 와서 보고 있다고. 똑같은 마음이었구나. 자기 마음이었구나. 지금의 자기 마음. 아, 어떤 생활이냐면 진짜. 아, 미친XX야. 어, 여기 있네. 여기 있네. 여기 있나 있어. 아, 진짜 지금 딱 진짜 저러고 있더라고요. 저렇게 자러. 아, 아. 저는 이제 그러면. 아, 4잠 찍을게요. 아, 내가 서 말아. 어, 각이. 아, 진짜 없어 보인다. 아니, 이럴 거 있으면 군복도 입고 가지고 그랬어요. 없어요. 아유. 미친 사람아. 여기 물에 딱 들어가고 나오면 내년에 잘 풀릴게요. 먼저 들어가라, 오정아. 먼저 들어가라. 언제부터 후임이 말이 이렇게 길었어. 어머, 어머, 어머. 먼저 들어가라, 오정아. 먼저 들어가라, 오정아. 먼저 들어가봐. 어떻게 돼서는 되지? 아우, 쉬워. 아우, 쉬워. 아우, 이렇게. 나 몸이 안 좋은데. 아, 어머, 어머. 대지, 대지. 대지 아니에요. 왜 이리 먹어야지. 왜 이리 먹어야지. 왜 이리 먹어야지. 아이고야, 왜 이리 먹어야지. 아, 왜 이리 먹어야지. 왜 이리 먹어야지. 군인들은 꼭 흔들어도 여기로 흔들어. 어, 그러니까. 자, 둘. 아유, 치. 으라, 으라, 으라. 으라, 으라. 으라, 으라. 으라, 으라. 아우, 너 자건 얼마나 추웠으니까 상상이 안 된다. 어떡해. 아우, 더워라. 날씨 덥다. 와, 열대하네, 열대야. 너무 추워, 너무 추워. 같이 가자, 같이 가자. 빨리 온다. 저기서 겨울에 항상 지나가다 보면 저런 분들이 이게 물에 계시더라고. 아우, 추워. 아우, 추워, 추워나. 아우, 운동하더니 자신감이 폭발했어, 아주. 옷 입고 들어오고 진짜 죽어서. 아우, 추워. 아우, 추워. 추워, 추워. 추워, 추워. 아우, 추워. 아우, 추워. 아우, 추워. 아우, 추워. 야, 한 번 앉았다, 나가자. 장난 아니지. 하나 둘 셋. 하나. 하나 둘 셋. 아우. 하나 둘 셋. 하나 둘. quiera. 자, 골고 준비해! 시작! 100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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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골 100골! 나 제대로 했어! 이번엔 병장님 빨리 밥 갖고 오랍니다. 밥 처먹으러 군대 왔어? 발압 주세요. 관등성면 안 되나? 이별! 이보연! 어? 저거는 왜 하는 거야? 주먹밥처럼 먹는 거? 이거 들고 다니잖아. 안쪽으로 앉아가지고. 따뜻하다, 이거. 치워봐, 호캉기 때. 아, 그렇구나. 열어보는 냄새가 있네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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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아, 죽어, 죽어. 진짜 닦아. 이렇게 딱 끝에를 따서. 제가 이렇게 먹나요? 왜 숟가락질? 아, 아니. 우와. 괜찮으니까. 저도 괜찮네. 훈련 나가서 숟가락 쓰고 나면 숟가락 그냥 휴지로 닦아야 돼요. 와우. 양배절 뭐가 약간 짠하다. 아니, 근데 지금 제대로 했잖아요. 제 시리즈 같아. 왜 그래. 언제나 극한의 상황에서 버틸 수 있게 훈련을 하는 거고. 이원석 병장님. 환암이 너무 깊습니다. 훈련병, 불편하지 않는다. 꿀꿀. 아까 내가 사온 술 있잖아. 우리 저 잔 좀 써보자. 기가 막히지? 감성이지, 와. 아이고, 계속. 아이고, 계속. 혹시 여자친구 생기면 이거 먹으려고 사놨는데. 헤임하고 목다리. 헤임하고 목다리. 아이고, 뭐. 그럼 첫 개신거죠, 저게? 네, 첫 개신거. 야, 이거 봐봐. 음. 아. 오, 씨 울리노. 우와. 원성아. 좋아? 와, 메아리 오랜만이다. 기상. 오. 기상. 일중대 기상. 오. 기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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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일어나야 될 것 같아, 약간 느낌이. 기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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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아, 지옥이야, 지옥. 저거 나잖아, 이들 수가. 아이고, 이들 수가. 아이고, 이따가. 아이고, 이따가. 아이고, 이따가. 아이고, 이따가. 아이고, 이따가. 옛날에. 맨날 목소리 맞지? 왜 그렇겠어요? 둘이 막이나 장난치다가. 와, 원성아, 원성아, 이라. 뭐해. 야, 원성아, 저거 라면. 앉아. 일어서 앉아. 누가 나버렸어요? 아, 즐거웠는데, 맞지? 아유, 너무 좋았겠다. 완전 좋았지.